그랜저에 대한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그랜저에 약간 저 아저씨 차선 바꿔서 따라오잖아 도망가 도망가 보여주지마 보여주지마가 아니라 연못 스포츠라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랜저에 약간 그런 게 있어 무슨 뭐 약간 증후군이 있어 그랜저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나? 이 그랜저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아저씨 옆으로 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훅 보더니 차선 바꿔가지고 옆에 따라오고 보고 계시잖아요 저 뒷모습 보면서 지금 오 이쁘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앞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아직 추워 안 해요 왜냐면은 뒷모습을 궁금해서 뒷모습을 많이 보시는데 이제 출발해서 앞모습을 보시잖아 앞모습 보면은 뭐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전 천천히 가드리고 전 규정 속도 지켜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잖아요 아저씨 궁금하셨던 거야 아저씨 궁금하셨던 거야 그랜저 6세대의 페이스리프트인 더 뉴 그랜저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 디자인적인 변화도 있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차의 덩치가 커졌다는 거죠 6세대보다 전장뿐만 아니라 휠 베이스도 확장을 하면서 더욱 더 넓은 공간을 뽑아놨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지금 시승해서 가는 포지션 자체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 자체의 내부 인테리어 자체도 상당한 변화를 줬습니다 물론 기존의 현대차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도 보이지만 이러한 심리스 형태의 센터페이셔 모니터 경계가 없는 이러한 심리스는 기존의 저희가 소나타에서도 봤고 다양한 모델에서도 이러한 심리스 형태의 모니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뉴 그랜저는 달라진 모습도 있죠 요즘 뭐 대부분의 많은 국내외 수입차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점점 이 에어벤트 송풍구는 얇게 만드는 게 추세죠 더 뉴 그랜저 역시도 송풍구 에어벤트는 상당히 얇게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좌에서 우로 가로지르는 긴 형태의 디자인을 차용하면서 와이드한 느낌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크롬을 덧대니까 조금 더 세련돼 보이죠 그리고 그 에어벤트 밑쪽에 위치한 각종 미디어라든지 뭐 비상등 이러한 컨트롤 장치 그 밑에는 공주 장치인데 이렇게 저는 딱 이 세트를 보고서 느낀 점이 넥소랑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걸 좀 받아들였어요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이러한 공주 장치예요 공주 장치는 이런 식으로 버튼 형태의 버튼도 넣어놨고 조구 형태도 넣어놨고 그리고 조그만 스크린으로 터치 형태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터치와 조구와 버튼이 함께 결합한 형태인데 상당히 약간 첨단? 이런 느낌을 주긴 줘요 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 싶어가지고 열어보면 수납 공간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뭐 수납을 할 수 있긴 있겠지만 각종 USB 포트라든지 무선 충전 장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까지 탑재를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USB 포트들이 밖에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미관을 해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릴 수 있게 해놔가지고 약간 디자인 쪽의 완성도도 조금 디테일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요즘 뭐 소나타나 그랜저나 다 아는데 많이 보이는 전자식 버튼 변속기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디자인이 디테일을 많이 살렸어요 디자인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느낌을 딱 줍니다 이런 걸 이렇게 숨겨놓는 거 이런 건 진짜 센스거든요 계기판은 완벽한 디지털 클러스터예요 아날로그식 바늘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서 있어요 계기판 자체가 상당히 서 있는 느낌이에요 뭐 미관적으로 보기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그 정도 좀 특징이 보이네요 지금 뒤에 선배께서 뒤에서 이렇게 저의 운전을 하는 거를 관망을 하시면서 사장처럼 이렇게 앉아서 관망을 하시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고 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신기하다고 하신 게 저희가 뭐 K9이나 소나타에서도 많이 봤던 깜빡이를 켜면은 사이드미러에 장착된 카메라로 뒤에 차량의 주행 상태를 보여주는 이거를 오 신기하다고 하셨죠 사실 K9이나 소나타에서도 많이 이제 보이는 흔한 장치입니다 선배 현대기아차 안타시죠 그래서 오르시는 겁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 이 무드등 지금은 저희가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60가지 이상 교체가 가능합니다 좌에서 우로 크게 가로지르는 이게 이 에어벤트와 함께 결을 같이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 보이죠 결국 이렇게 보면은 심리스 모니터부터 시작한 더 뉴 그랜저의 약간 내부 인테리어의 변화가 얇은 에어벤트 그리고 터치와 터치스크린 조그 버튼 이런 거를 적절하게 좋아했고 뭐 이러한 약간 디자인적인 완성도 이런 것까지 보여주니까 내부 인테리어의 디자인은 상당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체감이 되네요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스포티해졌죠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중호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안 듭니다 중호한 느낌보다는 스포티하고 조금 약간 역동적인 느낌이 강하죠 머리 받침대의 폭신폭신함이 너무 좋아요 이 머리 받침대의 폭신폭신함은 저희가 G90나 K9 이런 데서 좀 느꼈던 폭신폭신함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시트의 착장함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 더 뉴 그렌저는 2세대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허리 받침대 부분이 내방향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척추의 피로를 줄여줘요 느낌적인 느낌인지는 몰라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우선 시트의 착장함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머리 받침대의 폭신폭신함은 정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부 인테리어 색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그레이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레이보다는 무조건 베이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베이지는 아니에요 조금 더 황토색에 가까운 색깔인데 저는 저걸로 갈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저게 디자인적으로 더 고급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저걸로 색깔을 바꾸면은 우선 지금 저희가 그레이로 되어 있지만 만약 베이지로 하면 바뀌는 부분이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이런 문짝 그리고 글로브 박스 이러한 부분이 바뀌는데 지금은 애초에 이쪽 이쪽 자체는 회색이에요 근데 다 회색이다 보니까 뭔가 너무 색이 약간 단조로운 느낌은 있어 그래가지고 약간 베이지나 황토로 하면은 투톤 컬러로 해가지고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핸들의 느낌은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요 가볍지는 않아요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핸들의 주행 시 핸들의 느낌은 이 차가 주는 승차감은 수준급입니다 우선은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의 응답성은 당연히 훌륭하죠 액셀은 저희가 발만 살짝 돼도 가속이 바로바로 될 정도로 뛰어난 응답성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함께 주고 있어요 브레이크는 좀 강하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의 느낌은 상당히 강하게 빨리 잡아주는 느낌이 커요 그리고 더 뉴 그랜저는 안전 사양도 기본화한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요즘 현대차가 베뉴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안전 사양을 기본화하고 있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더 뉴 그랜저에는 우선 전방 차량 추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하이빔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안전 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충돌 방지 보조를 조금 더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한 건데 이름은 교차로 대항 차입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비보호라든지 이러한 신호일 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혹시나 맞은편에서 차가 올 때 충돌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차가 제동을 걸어줍니다 뭐 그렇게 좀 눈에 띄는 안전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6개의 안전 사양을 기본화했다는 것도 뭐 상당히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스마트 컴포트 이렇게 있는데 한 다음 스포츠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 예 가속도 훌륭합니다 와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가요 스포츠는 다시 컴포트로 돌아가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드라이브 별로 구간 드라이브 모드마다 약간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랜저 더 뉴스 그랜저는 그 차이가 조금 명확하네요 우선 이 그랜저의 디자인 변화를 두고서는 참 평가들이 엇갈립니다 소비자들의 평가가 엇갈려요 왜 저렇게 만들었냐부터 참 잘 만들었다 미래지향적이다 잘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니까 그걸 떠나서 확실히 그랜저가 젊어진 느낌은 있습니다 이 주행할 때의 응답성이라든지 이 브레이크의 안정감이라든지 그리고 변속 구간에서의 이질감이 더딘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랜저의 주행은 정말로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구웃 그래서 오늘 더 뉴스 그랜저는 디자인이나 각종 사양에서는 오빠 차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행에서만큼은 여전히 저희가 아는 아빠 차 아싸맨이 만난 더 뉴스 그랜저의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차로 이곳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좋아요 구독하기